안녕하세요 드디어 라디오스타 홍석천 특집 1시간 특집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? 자 오늘의 진짜 주인공들 누구지요? 네 안녕하세요 제휴제이의 고현민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모델 한현민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모델랜드 트로피카노아쥐 됐어요 예예예 자 여기까지인데 저 끝에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네 2018년 유망주 슬래곤 김수영입니다 도대체 유망주 몇 년째예요? 17년째 27년째 알겠습니다 이번주 수요일 밤 10시 10분 이번주 수요일 밤 11시 10분 라디오스타 본방사수 짠 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짝 봤는데 오늘도 아주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답답해요 넘나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.